초저가 상품으로 무장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체를 위협하자 정부와 유통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위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결국 정부가 나서서 좀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오후에 지마켓, 11번가, 쓱닷컴, 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제는 해외 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 영향이었는데 참여업체들은 역차별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례로 국내 업체의 제품은 KC 인증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시간,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국 이커머스는 이런 제한 없이 유통할 수가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좀 불리한데 추가 규제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균형은 좀 맞춰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산업부는 바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앞으로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규제 완화 지원책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결국 정부까지 나섰다는 건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순위를 좀 보면요.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와 태문은 3위와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1, 2위와의 격차가 좀 있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알리는 2018년에 국내에 진출했는데 초반엔 두각을 좀 못 나타내다가 배송 기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지난해부터 급부상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즉 이용자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요. 태문은 더 빠릅니다.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했는데 반년 만에 이용자가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쿠팡이나 지마켓의 이용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고 네이버의 쇼핑 거래액의 증가율은 둔화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중국 직구 플랫폼들은 국내의 물류센터를 지어 배송 서비스까지 강화한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중국의 내수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용해봤습니다만 중국 이코머스 플랫폼이 결국 초저가가 최대 강점인데 최근에는 배송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문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잊어버릴 때쯤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5에서 10일이면 도착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요. 흔히 신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 같은 경우에 동일한 제품이 태문은 2,270원 반면에 쿠팡은 4,580원 절반 가격이었고요. 베이스어스라는 중국의 전자제품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차량 진공청석열 같은 경우도 알리에서는 9,500원인 반면에 쿠팡 직구는 1만 8,300원,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는 4만 4,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물놀이 때 쓰는 튜브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유통마진이 없어서입니다. 중간 유통상을 끼지 않고 제조사가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곧바로 보내는 형태라는 건데요. 중간 유통마진을 좀 걷어낸 겁니다. 또 관세도 면제됩니다. 현재 150달러 미만의 물건을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것은 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리나 태무 등이 부진한 중국 내수 소비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처음엔 재고 털이 차원에서 해외 판매에 나섰던 중국 제조 판매자들이 이제는 이게 좀 돈이 되니까 덜 받더라도 많이 팔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리오프닝 되면서 자기네들도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져서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일단 1차로는 재고를 넌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싸게 준 거죠. 이게 이제 알리나 태무가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물량이 아주 커지다 보니까 박리다매로. 그런데 이런 초저가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이 계속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플랫폼들은 초저가 전략 이외에도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태무는 광고 단가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 슈퍼벌 광고에 하루 동안 540억 원가량을 썼습니다. 태무가 지난해 광고비로 쓴 돈만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2,600억 원이 넘고요. 올해는 30억 달러가량을 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은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가격을 올리거나 마케팅비를 줄이는 등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결국은 중국에서 생선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의 물류센터를 짓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경우 이들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의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